칼퇴하고 출근했습니다. 우리 고객님 비밀복시 대기중입니다. 퇴근하고 다시 두 탕 준비중입니다. 김이복 고객님 안전벨트 부탁드립니다. 애들아 반갑다 나는 현살이다. 전방 50m 신호등입니다. 천천히 서행하세요. 신호등은 신속하게 nie가 못변다고 봐요. 잠시 후에 치는 게 신호등이 신호등이 이 부분은 absolutely 음이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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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. 잔방 30m, 친구 발견, 서행하세요. 친구, 또 만났어. 안녕하세요. 이복, 올라와. 오우, 잘했어요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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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지만, 똥꼬. 인사는 못 참습니다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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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리막힐입니다. 반클러치 부탁드립니다. 엔진이 꺼지지 않게 엄지발가락에 힘주세요. 이런 날씨에는 야상에서 치매기 딱인데 싫은데요? 싫어요? 애쉬한 시작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변준이 좋아. 가자. 좋아. 좋아. 쏙쏙. 좋아요. 구독 부탁드립니다.